먹어서 세계 속으로 먹어서 세계 속으로 먹어서 세계 속으로 여기 편성이 너무 좋아 아, 멋있다 아, 이쁘다 아, 너무 좋다 아, 멋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 여기 핫한 데 같은데 여기 메인이죠, 여기가 이거 잡고 도는 거 해보자 너무 빨라? 아, 내가 어지러워 어우, 야, 어지러워 어우, 잠깐만 어떻게 나이 먹어서 이것만 해도 아니, 나이 얘기하지 마 아니, 나이 얘기하지 마 아, 젊어 와, 근데 너무 좋다 어우, 예쁘다 건물이 직접 이렇게 가까이 보니까 정말 예쁘다 아니, 근데 여기 분위기가 묘하네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래 엄청 크다 이야, 저기 최고지 이야, 사이즈 봐요 정말 계획을 잘 해 놓고 잘 해 놓고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없는 게 없어요, 저기는 여기는 다 세계 1위예요 있는 곳들이 다 세계 1위예요 우와, 너무 예쁘다 아, 멋있네요 뒤에까지 다 올라갈 것 같아 바로 그 밑에까지 어 저 하트봐,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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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앞에 가서 서자 하트 앞에 가서 서자 찍어야지 오, 이거 찍어야 이제 두바이 온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좀 전신 찍어달라 그러자 그래 어 잠시만요? 아, excuse me 에이 오, 뭐야 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잘 찍었다 우와 좋다, 좋다 아, 여기 근데 느낌이 너무 좋다 건물 아래를 컬러를 이렇게 찍어놔서 어 어 어 어 아래를 컬러를 이렇게 찍어놔서 그러려봐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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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프 I am I am too much idol for you from the penthouse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오 오 안 본 사람 없죠 오, 야 난리가 났네 펜트하우스 난리 났잖아요, 세계에서 찍어드려 아, 나 같이 사진 찍어드려 아, 한번 찍어드려 SES 때부터 팬이래요 That's why when I see you Oh my god, she's my number one favorite actress in Korean Because when you are young I watch all your dramas The world is singing 찐팬 맞았어, 찐팬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어, 찐팬이야 알았어, 일단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사진 찍자 아 아 아니야,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편집사지? 뭐예요, 이거? 정말 편집이야 사진 찍으시죠 Yeah, yeah 파리션 아유, 스윗하다 아유, 스윗하다 어, 일단 이거 마감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I'm so good 외로움은 뭐야, 저거 아, 진짜 아, 진짜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여기 진짜 약간 숭냄새, 아들의 컬러를 숭냄새 시영을 하고 싶게 자, 이제 다운타운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는 뭐 먹으러 가는 거야? 이거는 우리 유진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 내가 좋아할 만한 거? 뭘까? 알아, 기대하지 두패? 어허 자, 여기예요 음, 여기 인테리어 예쁘다 여기도 예, 예쁘세요 바랍스 없다 위에 램프들이 막 다 걸려있어 우와 아, 여기 테라스 예쁘다 나가보자 테라스 쪽으로 나가는 가만하 우와 우와 자리, 자리 좋아요 자리 너무 좋아, 여기 우와 자리, 자리 좋아요 자리 너무 좋아, 여기 아, 저기구나 아, 저기구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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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본수 쇼를 보게 된 명당인 거네요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CG 같다 도시가, 도시가 CG 같아 자, 여기 뭘 팔 것 같아? 어? 전혀 자, 여기는 빵지술래입니다, 빵지술래 우와 여기가 빵이 빵, 너무 좋아 빵지술래 빵이에요, 빵 여기가 되게 유명한 빵지 이야, 세계 빵 투어 빵이 또 주식이니까 그 중에서도 여기가 또 그걸로 유명하고 또 디저트도 유명하고 해서 어, 약간 난 같은데 기대된다 무슨 빵에 팔까,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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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땡큐 뭐야, 어? 거거? 거거? 아 땡큐 안에 뭐가 또 들어가 있는데? 안에는 뭐예요? 처음 보는 비주얼이에요 이쪽 음식이 되게 눈으로도 맛있는 것 같아 What's this? Is this beef? Do you know the chickpeas? 아 chickpeas? 콩이야, 콩 뭐, chickpeas, 병아리콩 이거, 오빠 그거 콩이야, 콩 송우 씨 만드는 그거 콩, 노란 콩 웰빙이네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나 먹어봐야겠다 어, 맛있겠다 맛있어 음 이 튀김이 주는 그런 바삭함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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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 바삭 그냥 그, 고로케 같은 거 어 저거 맛있겠다, 저걸 딱 먹고 오렌지 주스 딱 먹으면 되게 특이한 향이 있는데 되게 괜찮다 원래 콩고기가 먹을 때 고기 가른 거랑 큰 차이가 없어 응 이거 말 안 하면 고기 같지 맞아 진짜 비건 버거네 일단 이 햄버거의 장점은 뭔지 알아요? 안 떨어졌다는 거 맞아요 정말 너무 먹기 깔끔해서 좋다 아, 피타빵 네 애들 먹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좋다 빵 식감은 이게 얇아서 공갈빵 그렇지, 공갈빵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냥 그래도 좋은 것 같아 어, 그래서 뭔가 부담되거나 그런 느낌은 없는데 빵이 근데 생각보다 맛있다 이게 진짜 빵이 되게 촉촉하다, 아내가 생각보다 음식이 생각보다 담백한 걸 즐기시는 것 같아 그치? 되게 건강식이야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나는 맛있어요 도바이 음식이 우리 입맛이랑 좀 맞나 봐요 거부감 없이 잘 드시네 옛날에 버거 한 번 했었잖아 응 진짜 맛있었거든 근데 우승을 못했지 우리 유진씨가 우승에 대해서 우승에 대해서 우승에 대해서 K 햄버거 대 한국식 떡볶이 유수요 왜 놓쳤지? 왜일까요? 충분히 맛있었는데 소고기를 써서 그랬나 요새는 근데 여기는 햄버거만이 아니라 이 두바이가 디저트가 맛있다 그 디저트를 뽁! 하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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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다 브라더 치즈인가? 이게 뭐지? 저기 뭘 것 같아요? 코코넛? 코코넛? 코코넛 같다 코코넛 아니에요? 코코넛 아니에요? 감자! 코코넛! 정답은? 코코넛 아니야? 코코넛 아니야? 코코넛 아니야? 코코넛 아니야? 감자? 감자채라 감자채 치즈가루 약간 얇게 한 쌀국수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쌀국수 뭐요? 쿠나파? thought 함 인사 닥 다르다 쌀국수 뭐요? 이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